그럼 이 몸 차원에서 한번 보자 우리 세포가 몇 개나 있을까요 60조 우리는 60조의 중생을 거느리고 있어요 60조의 어마어마한 석재죠 인간은 소우주 라는 말이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몸 속에 다 우주가 들어있다고 여러분 60조의 중생을 거느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포 하나하나가 중생이라고 보시란 말이지 또 어떤 사람은 또 DNA 까지 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포 하나의 DNA가 11m 정도에요 60조 한번 연결해 봐요 그러면 얼마 정도 거리가 될까 상상해 보면 어마어마 하겠죠 여러분들 진짜 그 위대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60조 세포를 마음으로 나타난 중생도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해야 되겠지만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몸 세포도 중생이라고 세포 그러면 세포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포가 힘들면 어때요 중생이 아프잖아 간 세포가 아프면 어때요 간 세포가 문제가 있으면 간이 아프죠 중생이 아프죠 그러면 누가 아플까 참나도 아픈 거에요 부처님도 아프단 말이지 중생이니까 중생과 부처는 하나니까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에요 그래서 그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유마힐이라는 거사거든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 말 해석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 외부에 있는 중생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외부에 있는 중생이 아퍼도 물론 아프겠지 하나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모든 중생이 안 아픈 중생이 어디가 있겠어 내 세포가 아프다 세포가 세포를 중생으로 한번 바꿔보란 말이지 그러면 세포가 아프면 내가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60개조 세포를 회타시킬 것인가 이걸 생각은 안 한 것 같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불교 공견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의식을 좀 확장시켜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히려 왜 당신은 몸에 집착하냐 몸을 버려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유심론자 극단적인 유심론자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통을 한번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화상을 한번 입혀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들이 진짜 극단적 암에 걸렸거나 중풍에 걸렸거나 한번 입혀봐라 그래도 그 말이 나오겠는가 몸과 마음은 별개 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 몸을 소홀히 몸이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는데도 세포 사실 생각을 안 해 불교생활을 하던 종교생활을 하던 간에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중생은 세포는 중생이다 내 몸에 있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대상은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거란 말이지 내 몸은 우리 보리양 몸이란 말이지 내가 여기 세포가 있기 때문에 보리양 몸이 있는 거예요 보리정 몸도 마찬가지 덕궁 몸도 마찬가지 내가 건강해져야 될 때 세포를 살려야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몸 속에 있는 중생 세포를 살려라 이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교학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내 나름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교학적으로 우리 수행의 목적은 삼신을 만드는 데 있어 삼신 법신 우신 화신 법신은 아까 그 생각 생각을 없으면 법신이 되는 거예요 공상태 이 법신 경제에 이르렀다고 우주의 마음을 말해 진리의 마음 그 다음 이거는 색신이라고 읽어요 색신 보신 거 하신 색신 이거는 드러난 게 색신 색신이 있어야 여러분들 중생 구제할 거 아니야 몸이 있어야 한마디로 몸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생 구제하려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 몸은 화신이라고 화신 화신은 사람만 화신이나 아니라고 바위도 화신일 수도 있고 동물도 화신일 수 있고 나무 다 화신이라고 보시는 뭐야 공덕으로 만들어진 이루어진 몸을 말해 여러분 복덕자랑을 쌓고 공덕으로 이루어진 몸 수행을 하거나 그 에너지체를 말해 에너지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채가 만들어져야 32 이상 80종의 형색을 갖추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몸은 32 이상 80종을 하고 그래 완전 완벽한 건강체를 말해 완벽한 질병이 없는 상태 이목구부도 물론 뚜렷하지만 완벽한 건강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30 이상 80종을 몸이 병들어 있고 세포가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이목구비가 뚜렷이 나게 될까요 유전자가 제대로 켜지고 에너지가 잘 흘러야 코는 코대로 눈은 누대로 눈 입 이목구비가 뚜렷한 몸이 만들어지지 병든 몸에서 이런 부처님 몸이 나올까요 그 원형을 말해 원형 에너지 에너지체가 있어야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체를 잘 만들어야 보신 채를 잘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화신체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보신 채 에너지체가 제대로 돼야 여러분들이 또 나아진 사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왕생극락을 할 수 있는 천사한계에 갈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 에너지가 약하면 중생이 떠드는 빙의가 되어버려요 갈 수 없단 말이지 빛의 파동은 갈수록 에너지가 눈부셔 가지고 에너지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뭐 천국 같은 데를 갈 수 없어 험하더라도 여러분 생각뿐이라고 파동을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눈부셔 가지고 파드마 삼바가 티베 사자라고 보시라고 처음에 딱 죽게 되면 빛이 나타나 너무 빛이 밝아 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희미한 빛을 봐 거기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환생해 버린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신지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몸을 빛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무지개의 몸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보신고 하신을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수행행 우리 불교 수행행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그럼 세포 이거를 중생 구제하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어 보신체 이거는 세포 건강을 말해 세포 세포 차원이야 보신체를 만들려면 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돼 일단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보신체와 여기 섹신과 섹신을 잘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의 몸으로 만들까 영생의 몸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도 없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불교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종교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의식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상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면 금강경 눈으로 밖에 서서는 몰라 화환경 한 사람은 화환경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 그게 문제야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법상을 깨야 여러분들이 진짜 해탈하고 승부라고 진전한 행복을 찾는데 그것만 최고야 뭐 지적하면 난리나 또 그게 왜 최고인데 진짜 보살은 어떻게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지 그렇죠 무화하니까 인류를 파괴시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종교가 나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경전은 분명히 그 가르침이 없어요 원수까지 내 친자식처럼 사랑하라 했지 그렇게 한 사람은 없거든요 인간들이 아상 집착이 문제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보호신고하신체를 어떻게 하면 그를 만들까 이 방법이 그러면 불교는 없나요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이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밀교수행이라고 했죠 기맥명점을 기맥명점 이 수행을 통해서 자맥중맥우맥명점 차카라를 여러 가지로 빛으로 만드는 이 수행법이 그래서 보호신체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드러난 가르침 경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알려줬고 또 일반 중생이 바로 들으면 어려웠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구전전술을 했어요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경전에만 남겨놨다 부처님 때 무슨 경전이 있었나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구수를 해서 기억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경전은 경전도 없었다고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경전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신 한참 후에 그러다가 진짜 중요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경전으로 안 만들고 구전으로 전수하자 밀교 가르치면 그래가지고 전수가 되고 있는 거라니까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소승부터 시작해가지고 밀교까지 예뻤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이 모든 세포를 구제를 한다 세포를 구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 기와 산소를 통하게 해주는 걸 말해 몸속의 독소를 다 없애고 그렇죠 독소를 없애고 말초세포까지 기와 산소를 잘 공급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 모든 DNA 발휘가 활발하게 돼가지고 보신체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건강을 이루게 되고 기와 산소를 완전히 통하게 하면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이라는 것은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가 없겠죠 동양의 의학의 최고 경전인 황제인의 경이에요 황제인의 경은 동양의학의 총수예요 모든 경전인데 모든 병은 경락이 막혀서 생긴다고 우리가 했다고 기가 다니는 통로잖아요 그렇게 막힌 경락을 떨어지기 위해서 침도 경혈을 했다 놓고 떤도 경혈에 나서 떨어지기 위해서 먹고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경락을 떨어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부황도 독소를 빼가지고 하는 거고 모든 동양의학은 기와 혈을 통하게 해주는 데 있다고 그 자체도 그러니까 사실은 황제인에게 동양의학 자체도 보신체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와 혈을 통하게 할 것인가 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없앨 것인가 이게 수행이죠 수행은 다른 게 아니라고 수행의 목적은 여러분은 행복에 있는 것이고 잘 사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해요 수행이라는 것은 복잡한 거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취하게 우리나라는 보호신체 활신체 이건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중생의 개념을 밖에서만 찾지 말고 내 몸속에 있는 중생 세포도 하나의 중생이다 내 세포 내 중생부터 구하고 다른 사람 구해야 되겠다 나 이런 마음 가지고 가져야 돼 내 몸에 병들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 고치겠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럼 진리 의학에 대해서 개념을 모른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프면 자기 의학에 정통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 다른 사람 고치겠다 하면 누가 믿어 주겠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 먼저 내 자신을 알고 먼저 내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생각도 없고 부처의 몸과 마음으로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이제 중생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은 그렇단 말이지 수행 목적이 중생 구제라고 그런데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중생 구제하려면 능력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부처의 경지까지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 아까 법신도 만들고 보호신도 만들어서 완벽한 30이상 80종을 만든 다음에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다음에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외부 중생을 구제한다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을 모르고 하면 안 되겠죠 셀럽게 저는